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인으로 가신데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비호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예요. 감사합니다. 어디가요? 일보드 갑니다. 뭐하러 가요? 시상식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일보드 말로 만들었던 일보드의 고객이었는데 진짜 그냥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데뷔하고 처음으로 시상식을 갈 때의 기분인 것 같아요. 그냥 떨리고 시상식 자체만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커피 씨 인사 한 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생물 좋아. 민낯 좋아. 생물 좋아. 네. 네. 무튼.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을 안고 네. 인기를 했습니다. 잘 다녀오겠다고 말하러 왔어요. 이 빌보드에 가는 건 다 아미 여러분들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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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다음날 먹고 왔어. 지금 빌보드 떨린단 말만 빌보드 떨리죠? 빌보드 떨리죠? 많이 기장돼요? 네. 많이 기장돼죠? 많이 기장돼서 밥도 올렸어요. 또 많이 기장돼서 밥도 올렸어요. 또 많이 기장돼서 밥도 올렸어요. 공부가 엄청나게 지도돼요. 공부가 엄청나게 지도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공부가 더 많이 미쳐요. 그리고 매일매일에 공부가 더 많이 나요. 트렌드의 비티넌 히티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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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라스커멜스에 왔어요 어떡해, 너무 떨려요 안녕하세요, 만날 수 많고 잘 встреч는 러스커멜스에 왔습니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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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가 머리를 잘랐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자르고 싶어서 아, 네! 김민철이 애도하니까 지금 Everybody say NO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줄어든데 아니, 아니 애널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 아, 아니 I'm here with PART supposed to come in And I'm here with PART supposed to come in 형아 한번 더 보여줘 여러분 상풍기는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저희가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외출을 합니다. 갑니다. 어디 가자지는? 저희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기가 막힌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호텔이 굉장히 맛있는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지금 바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가 고픈 심장을 몸으로 한 번 표현해보자. 진짜 배고파요. 계속 콧물이 나는데. 오늘 밥을 안 먹어서 그리고 방금 화장 다 재고 나니까 또 빵빵이 됐네. 제가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다시 애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씀 많이 들어서. 진영 오늘도 미모가 열일하네. 저는 점점 회춘하는 기분이에요. 나이가 26인데 저의 모토에 따라서 행동을 어리게 하면 얼굴도 어려진다. 그것을 믿고 지금 계속 실행하는 중입니다. 실행을 너무 열심히 했다니 나이값 좀 해라 하는 소리를 잃지 않을 것 같은데. 단점이죠. 그게 제 장급은 그냥 그 모토의 단점입니다. 아니에요 형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첫 매출 심장은 어떻습니까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이 뭔가 햇빛도 굉장히 예쁘고 지금 밖에 사람도 많고 파고. 여기 놀이공원 있어?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기 놀이공원 놀이공원. 저기. 야 헬리콥터를 떠다녀. 건물들 사이에 있는 저 놀이기구가 저녁에 타면 그렇게 무섭대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진짜? 그럼 저거 타러 가자. 안 탈 거예요. 왜? 와서 쉬어야죠. 요는. 근데 저게 건물들 사이를 막 지나가는 거라서 되게 무서울 거라 그러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무섭대요. 야. 근데 뭐 이미 우리는 뭐 미국에서 한 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 무서운 놀이공원. 야 제 얼굴은 코만 나온다. 조명이. 조명이. 코에. 야. 소봉이네. 야. 브런치 건물 왔습니다. 되게 먹을 게 많아요. 어떠세요 형? 맛있어요? 이 형은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잘 먹고 가겠습니다. 원. 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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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서 보는 게 다른 쪽에 퍼지는 거 있잖아요. 유명한 서커스 하는 사람들 다른 쪽으로 모이는 이유가 오늘 좀 내용을 찾아봐야겠다. 기계체조 같은 거 올림픽 나가면 되게 메달 따시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약간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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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이었는데 지금은 차분차분 차분 차분이에요. 비비보드 시상식의 레드카펫을 봤습니다. 이제 뭐 30분 후면 저희가 그 위에 있을 거예요. 비비보드 가야지. 비비보드 가수다. 뭐 늘상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만약에 무대를 했으면 진짜 떨렸을 것 같은데 레드카펫. 재밌게 즐기다 오려고요. 네? 진짜 떨리고 왔다고? 떨리는 거 안 했는데. 오우. 오신데요 형 오늘?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진짜 가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랩몬스터가 주인공이에요. 인터뷰를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떨립니다. 전 옆에서 계속 이런 랩몬스터의 힘을 주셔서 몸으로만 그냥 아주 역대급으로 떨려요. 옆에서... 오우 예! 오우 예! 오우 예! 저희는 동일한 것보다 레드카펫이 더 떨려. 이게 레드카펫이 아니라 핑크 카펫이. 마젠타, 마젠타 뭐지? 마젠타 색. 마젠타 그러니까 뭔가 로봇특이로 같은데. 뭔가 떨린다. 떨린 거 없대. 좀 끼지. 호스 아니야 이거. 호스 아니야 이거. 차 대박이다. 마젠타. 마젠타 이렇게 해야 된다. 야 바퀴가 찐뿌네? 야 그 아까 순서 3명 앞에 정한 거 막 생각하기 힘들다. 마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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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투데이부터 잉글리시로만 토크하자. 마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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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좀 지치지 말고 우리. 힘들겠지만 지칠 리가 있나? 힘들지. 땡. 땡. 또 하시라고. 그래도 이거 라이브 이거 다 찍고 있으니까. 야 비트에스. 야 너무 떨려. 야 떨려 이거 어떻게 해. 야 사람 많아. 야 비트에스 많아. 야 호프다 호프. 제리오. 야 비트에스 있어. 야 호프아 저기 호프 있어. 진짜 떨리는데? 龍 Help 애니 apprendre지. 야東 일본의 교수님. 저희는 BDM입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짱이네요! 빌보드 현장에 오니까 이게 꿈인가 싶네요 빌보드! 빌보드! 안녕하세요! 빌보드! BTS의 빌보드! BTS의 빌보드! BTS의 빌보드! BTS의 빌보드! BTS의 빌보드! 턱! 한국이랑 비슷한데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DJ Khaled예요 형! 느낌이 나가지고 있어 빌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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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엇! 지금 뭐 말이 안 나와요? 약간 말을 못 하겠어요. 저희 팬분들이 되게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떨려요.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꿈에 아직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이런 꿈 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떨려요. 진짜 자다가 해외 시장에 가는데 달콤이 내려오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런 해외 시장 중에 모르는 꿈을 여기로 했었어요. 근데 근데 그때 여긴 여긴 지금 켜놨어. 달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했네. 정말 말로만 듣던 TV로 보던 거를 정말 진짜 재밌어 보인 것 같아요. 제니스 물 버스 진짜 좋아. 그리고 THE TOP SOCIAL ARMY 여기 뭐지? B.T.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것들이 다Asia 다같은 것들을 이 Tatoo에 들으면 가장 중요한 그ести 할인은 세계적으로는 그녀들이 세상에서 많이 그녀와 같이 그녀들이 정말 쉬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나의 전원을 제 Crusaders 내는 가발 저 국민들에게 정말 좋아 사회로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성공할 때 해도 돼, 성공할 때 우리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축하해 축하해 진짜 환상 와, 빌보드 성공하셨습니다 대박이다 축하해 얘들아, 진짜 축하해 축하한다, 빌보드 축하한다 진짜 많다 진짜 많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해 얘들아 축하한다, 완전 축하해 화이트, 진짜 아, 진짜 와, 이게 진짜 풍경적이다 아, 진짜 너무 추워진다 방탄소년단이 상 받았습니다 이거 꿈이냐 생시야 아, 이거 뭔데? 되게 아는 사람들어분이 뭔데? 아, 진짜 아미아라는 분들이 저의 더 사랑스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같은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오이아라 아, 이렇게 생각imar 그럼 우리가 듣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생각나서 와우 어메이징 이야 탑 소셜 아티스트 비엘보 딱 펼치면 BTS 형만 해도 난 여기 뭐가 섞어있는 줄 알았어 나 이거 형만 해도 되게 감사하다고 하면 돼 아 저 아직도 안 내려가요 아직도 수상자 발표 전인 것 같아요 BTS 대박이다 어 아 저 잠시만요 너무 지금 나만 웰롱때도 너무 좋았지만 이제 딱 발표 닦고 들었고 나만 딱 팍 서 이러고 왔는데 지금은 어 이게 안 끝나요 이게 계속 야 왜 안 끝나요 응 계속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진짜 공감하고 이제 시작이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시작이고 정말 지금 나태해질 것 같은 때마다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진짜 별 큰 사고 없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인터뷰 때도 제가 처음 말해서 제가 다 같이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저의 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때에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감사합니다. 뭐랄까 이곳이 진짜 빌보드가 맞나 싶더라고요. 진짜 빌보드에서 우리가 사랑 받아서 우리가 진짜 이름이 불려서 올라가는 건가 지금? 지금 가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치. 진짜 꼭 BTS 이렇게. 아마 하나 이제 원룸 같은 그런 근데 막 옆에 DJ 카드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 드레이크 있어. 옆에 해외 아티스트가 있어. 옆에 체인스모커스 있어. 야 막 디플로그랑 야 아까 나 화이팅 나왔는데 리웨인이랑 미키미라드 여기서 거치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냐 이거. 그리고 디자인하고 막 많이 해야 돼. 디자인하고 옆에 가서. BTS 한번 해줬어야지. 아 진짜 나는 다투상하고 있는데 이제 체인스모커스가 이렇게 한다. 탑 소셜 아르바이트. 탑 소셜 아르바이트.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덕분에 상을 받았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뭔가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 진짜. 아냐 내가 말하면 안 돼. 빨리 말 좀 해줘. 아까 오면서 얘기했는데 정말 오늘 일어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현실감이 없게 느껴져요. 맞아요 진짜요. 남일 같아요. 우리 일 같지 않게 느껴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이 또 함성을 이렇게 주무셔야 되죠. 와 거기에 막 어깨가 막 올라가고 아 막 올라가고 아 좋았어요. 막 뭐 뭐냐 BTS 그러는데 막 아 근데 와 어깨가 그냥 어깨가 하늘 구름 위로 따라가고 덕분에 채널을 좀 찬습니다. 그쵸 와 장난 아닙니까. 진짜 진짜 짱이났어. 아 여러분들 덕분에 더 넓어지는 줄 알아요. 한 번 안 넓은다.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 진짜 더 열심히 해서 또 멋진 거로 또 돌아올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형 같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